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아버님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좀 힘을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제가 만약에 우리 금줄기 엄마라면 여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정말 정말 고마워 정말 당신밖에 없어 우리 아이들 잘 부탁해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건강해야 돼 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하늘나라에서 그러고 계실 것 같으니까 우리 아버님 나 잘하고 있나 그런 생각은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 힘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있고 그리고 든든한 오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오 박사님 우리 금쪽 처방 주셔야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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